네, 킹덤의 주요 팬들입니다. 유주지연 씨, 편도당 씨, 유승영 씨, 김성은 감독님, 김은희 작가님입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정면 아래쪽을,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은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 참취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세 분,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씨, 목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나 씨, 유승영 씨, 참취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윤 씨, 단독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주지윤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도, 2019년도 주지윤 씨가 맞이합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킹방과 함께 최고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배두나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돋보이는 패션 센스와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참취해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품에서 무게감을 선보여주시는 유승경 씨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경 씨, 참취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의기투합한 킹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 드레스 코드를 완벽하게 맞추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취 후에 무대를 정리하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